여기는 스마트 광고 촬영 현장입니다 송영갑 저 예배도 수상 때 꿀키퍼였어요 그룹받아라 안녕하세요 전 매일 이렇게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힘을 빼놓는답니다 하지만 재미있었어 한 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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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기야, 다이어트 해야지! 견과류, 견과류! 안녕하세요. 농구 천재 정예린입니다. 간다! 우와 잘 하겠다! 실패 역시 잘하는 건 그냥 우연이었습니다 버디 진심하지? 나랑 같이 놀러 갈래? 인누라 어때? 공기 좋지? 너무 좋다 날씨 너무 좋지? 그치? 너무 좋지? 정혜린! 정혜린 눌러봐봐 날 따라올래? 네 어때? 재밌지? 땅끝 마을이네? 우리가 벌써 땅끝까지 왔어 후 기억나? 너랑 나랑 여기서 처음 데이트했잖아 나랑 여기 왔었잖아 기억 안 나? 알았어 가자 왜? 또 나 따라하고 싶어? 나랑 같이 갈래? 빨리 와 버디 따라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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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햇빛을 가리려고 노력하는 게 누군가? 저기 안에 써져있어 하하하하 Election at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라인, 소원, 유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의 기록지 라인, 소원, 유주, 은하입니다. 아니야. 대단 짤동이. 은하입니다. 기록지 라인, 은하입니다. 우리 라인, 은하입니다. 우리 라인, 은하입니다. 전 언니가 무서워요. 안 잡아줘. 왜? 이후로 설명해줘. 왜 설명을 못하지? 소원 언니는 22살이기 때문이죠. 은하 사랑. 여자친구의 사랑은 무서워해요. 아 무서워? 스마트한 여자. 우리 라인, 은하입니다. 우리 라인, 은하입니다. 우리 라인, 은하입니다. 우리 라인, 은하입니다. 이제 하도이 끝나고 다시는 교복을 못 입을 줄 알았던 우리 라인, 은하입니다. 또 한 번만 입게 됐네요. 이렇게 포켓도 입고 어? 저거 여기.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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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참 밝네. 날씨도 좋고. 원래 항상 이런 촬영 오면 의상을 입게 되는 굉장히 추억이 없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짜증나 같아요. 여러분 다들 놀러 가세요. 여자친구랑 놀러 가고 싶은 사람 소환. 소환이랑 놀러 가고 싶은 사람 소환.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라인, 은하. 우리 라인, 은하. 우리 라인. 우리 라인.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넌 역시 내껀거같아 너는 내껀거같아 너무 멋있어요 나도 한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너는 내껀거같아 I think about I think you are mine I think you are mine 누가 집사 어렵지 않아요 박수 쳐 모두 박수 쳐 믿음에 맞춰 박수 쳐 이게 제일 웃겨 일주일에 실망 이만큼 요건 여성 7 6 1 이제 그리고 지금은 그 바로 무시무시해자던 군무 신입니다 모든 아이돌들은 군무의 신만 되면 달달달달달달 떳다는 품은이 있는데요 다 진짜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명 일로 와보세요. 모든 아이돌들이 50만 명단을 발발 떳다니 여쭙었어요. 맞는 말인 거 없나요? 어, 발발... 그러면 여쭤보시죠? 힘들어서! 아, 힘들어요. 무섭고 힘들었는데. 네,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맞아요. 아직도 발발 떠나요? 네! 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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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멤버 엄지를 소개합니다. 저희 멤버 엄지입니다. 오빠, 오빠는... 야, 너 1대1이다? 1대1. 1대1. 엄지, 이마가 M이구나? 아, 이제는 아니에요. 야, 웃기지마. 나 M 아니야, 이제야. 아, 진짜? 좋아. transmission 다음 시간 gee 아 Ahí pronounced 설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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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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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